전국의 법칙을 10년만에 가기로 한 마음을 먹은 김에 약간 뭐라도 보여주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저기서 끼는 거구나 여기가 15m라고요? 여기가 15m예요? 여기가 15m예요? 네, 도둑돼서 할게요 우와, 이렇습니다 우와, 15m가 이렇구나, 우리 도둑돼 어 어디 있어? 턱걸이 입었어요 저? 이거 뭐가 지파가 등이다 말씀하니까 규 tasked 뒤집어 입으케iyoruz 아 몰림감 되는 거 아니에요, 진짜? 인스타 eff сцен 어 준야 여기서부터 해볼까. 여기 4m. 4m에는 낮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해갖고. 이거 그게 뭐야 밑에 돌이나고 아무것도 없어요. 내가 가는 거야. 아유 아유 아유. 내가 가는 거야. 아유 아유. 그럼 여기서부터. 자 보여줄게. 보여줄게. 중장 가봐. 중장 가봐. 그냥 가 봐. 딱 뛰어서 이렇게 다리 잡고. 차렷! 딱 뛰어서 이렇게 다리 잡고 차렷! 딱 뛰어서 이렇게 다리 잡고 차렷! 딱 뛰어서 이렇게 다리 잡고 차렷! booster! werp 나 가까워. 안되면 더 내려와 너무 무서워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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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세상이 약간 매니처 안 되고 바닥에 다 비추니까 너무 더 떨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잠시 잠시 잠시